박병창 부장님 박병창 부장님 제3자 매정의 유상징자나 시비를 발행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기업이 있는데 B에서 출자를 합니다. 그래서 시비를 받은 거죠. B 회사가요. 그런데 B 회사가 A라는 회사가 안 좋았던 회사예요. 그런데 A라는 회사가 그걸 가지고 기업을 회장시킨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재편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지 않고 그 돈을 지금 부실했기 때문에 B라는 회사가 어떤 자금 조달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A라는 회사는 그 돈을 가지고 C라는 회사에 또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네.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C라는 회사가 또 D라는 회사를 참여를 해요. D라는 회사가 원래 했었던 최초의 자금을 줬던 B라는 회사에 또 지문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을 잘 보시면요. 주식의 재무상태표나 조목 입체분석 거기 보실 때 최대 주주를 항상 보시는 습관을 가지죠. 여러분 보시고 계시죠? 거기 보시면요. 그 1대 주주, 2대 주주가 몇 개, 6개, 7개 있는 기업들이 같은 애들이 있어요. 주주가 같은 회사들. 계열사가 아니고 지문 참여로 부실 회사들을 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 입원과 같은 그런 행위들이나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서요. 그래서 주식을 보실 때 추천을 받았거나 아니면 주가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대주주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대주주가 어디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지 이 정도는 보시는 게 더 잘 들을 때 참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를 들면 부담거래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당연히 적과를 해야 되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 투자자분들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셨을 때 이건 좀 별로 그렇게 정상적인 가격 상승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짱용차라는 데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좋은 이득을 내는 이런 회사도 아닌 상황인데 그렇게 막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휘둘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보고 있다. 종목을 보면 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네. 뭐 변동성이 엄청 크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예 안 본단 말이야. 좋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2.2% 하라고 그랬습니다. 지수로는 13,888포인트입니다. 14,000포인트 전후로 올라섰다가 또 내려왔다가 이런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저점으로부터 단기 반응이 굉장히 컸습니다. 차익실험 매물이 계속 있는 상태였고요. 그런 가운데 FNC 회의록이 나오면서 이번 올해 FNC에서 올해 금리 빅스텝 인상과 그 큐티 논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보면 다우가 0.42% 하락했거든요. S&P 500은 0.97%인데 보시면 며칠 전에 나스닥이 2% 이상 상승했는데 다우가 0.4%뿐이 상승 안 한 날이 있었어요. 그거하고 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나스닥 시장에서는 큰 변동성으로 기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EA에서 비축유 추가 방출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97달러까지 WTI 기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달러인 데스가 99.67%까지 갔습니다.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 원화가 다시 약세를 주면서 어제 올해 시장에 대규모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습니다.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2.59%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2.48%거든요. 올랐죠. 그런데 보시면 이게 2년과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역전된 상태여서 다시 지금 스프레드를 확대하면서 정상으로 됐죠.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은 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양적 긴축에서 보유 채권을 매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10년, 20년 물이 많기 때문에 이쪽이 이렇게 더 많이 상승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FNC 회의록에서는 5월 금리 50pp 인상 그리고 양적 긴축은 월 950억 달러와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을 거의 기정 확 사실화하는 그런 어제 시장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연준 부의장 발언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이틀간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FNC 회의록이 나왔고요. 그런데 어제 보시면 FNC 회의록이 나오고 공개가 된 후에 곧바로 시장은 약간 반등했어요. 나스닥은 재차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그 순간에 반등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미국 시장이 지금 5월 FNC 회의에 대한 노이즈 이것을 반영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주와 통신주가 하락을 했고요. 헬스케이와 필수 소비재가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월마트인 경우에는 한 3%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필수 소비재 쪽은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0.88% 하락을 했고요. 2,735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98% 하락해서 943포인트고요. 어제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5,894억 매도했고 국내 기관이 5,658억 매도했습니다. 순매도입니다. 개인들이 무려 1조 1,400원. 어제 그냥 1.1조를 샀습니다. 쏟아내버렸네요. 어제 이렇게 왜 강하게 매도가 나왔느냐 부분을 보면요. 연준 부의장의 강한 긴축 발언이 있었죠. 이것을 바라보고 움직였고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워낙 약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작하자마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장주기의 8,000개 이상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대규모 매도입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매도가 이어지면서 하루 종일 약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약한에도 불구하고 강세 섹터도 또 꾸준히 있습니다. 손해보험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금리 상승과 보험금 지급 기준에 강화된다는 누수가 나오면서 손해보험이 지금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보험주 뿜더라고요. 금리도 오르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르는 동안에 개별 종목이나 아니면 섹터별로 다 떨어지는 동안에 시장이 떨어질 것 같았지만 어제 모바일 게임 쪽은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어제 기아가 3% 이상 상승했습니다. 어제 거래도 크게 증가하면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반등을 했고요. 최근에 가장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미용기기입니다. 여기 루토록이나 디오나 이렇게. 루토록이 이런 거 올라왔나 봐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용기기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전형적인 개별 종목장이 계속 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높으면서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는 섹터는 인터넷과 반도체, IT가 약세를 보여서 체감적으로는 반도체나 IT 쪽이 약세를 보이면 체감적으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좀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걱정을 더 하게 되겠고 그리고 체감적인 지수로 좀 좋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용기기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리오프닝 관련해서 또 힘을 받는 거기도 한데 지금 이제 힘 받는 기업들은 대체로 미국향 기업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미용기기들은요. 대체로 기본 기계가 있고 거기에 카트리지처럼 추가로 넣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카트리지는 이익률이 한 90% 가까이 나와요. 그런데 기계 자체는 한 4, 50% 이 정도는 안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깔아놔서 카트리지를 많이 소비할 수 있는가 이거에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그게 피부과 같은 데 가보면 이제 비싼 것들이 있거든. 울세라 이런 게 있어요. 바로? 울세라. 울세라 몰라? 내가 주식 나가서 울세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근데 이게 실질은 본인이 잘 모르는데 울세라 같은 거 하잖아. 그러면 비포, 애프터를 딱 찍어줘. 네. 그 피부과에서. 카메라가 다르겠죠. 아니라는. 살짝 조명. 그게 이제 한국 분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잘한다는 거야. 아, 울세라를. 하여튼. 네. 모르나 봐, 그거? 네? 모르나 봐? 울세라 모르겠죠. 저 리주란을 알아요. 리주란. 아무리죠. 박근혁 부장님이 직접 다 마져보셨어요. 투자를 위해서. 누가? 저녁에 오시는, 시황하시는 박근혁 부장님이 울세라, 리주란. 무슨 리포트. 남자가 그거 했다고? 투자 때문에. 어느 효과가 있는지를 보려고. 실제로 게임도 투자 때문에 3년을 하셨대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한 분입니다. 네. 다 맞으셨습니다. 300박만. 저는 안 맞았죠. 제가 맞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저는 울세라 이런 거. 물광주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맞았어요. 전혀 그런.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저의 이상향이 뭐냐면은. 얼마 전에 작고하신 쇼코넬이 같은. 건보슴에 주름 있고 그런 거 있잖아. 7, 80대서 인생에 막 그런 걸 좋아해. 그래서 전혀 로션 같은 것도 잘 안 받았는데. 아, 쇼코넬이로 갑니까? 쇼코넬이. 깊은 주름과. 인생. 세월의 흔적. 다 그 남아있는. 그런 걸 좋아하죠. 선호하시고. 자. 우리 부장님은 그런 거 안 하시죠? 네, 안 합니다. 자, 그리고요. 미국은 지금 5월 FMC 회의에 대한 내용을 선반영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년 만기 국립 상승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확대된 것은 기본적으로 큐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만산 포인트 전후로 등락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하락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직전에 급등을 했던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사투를 봤을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오르면 이제 S&P 500이나 또는 다우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오르면 싱옥과 트라이가 하거든요. 그럴만한 상황인가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 재차 반락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낙보이 커지면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오겠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변동성을 주면서 등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의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박스권 속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개별 종목장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개별 종목 중에서 좀 하락한 종목들이 좀 많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시장이 박스권 안에 있으면 종목장세가 벌어지는데 시장이 좀 하락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되면은 개별 종목 먼저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개별 종목이 좀 상대적으로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중간에 빨간 글씨로 변동성도 축소되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어제 이 질문을 많이 제가 받아서 이 부분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표현이냐면요. 미국이 낯사각이 2% 오른 날도 우리는 별로 안 오르고 0.5%. 미국이 2% 빠진 날도 우리나라 0.5, 0.7 이런 게 아니고. 변동성이 좀 줄었어요. 그렇게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도대체 왜 그러냐. 저점 확인한 게 아니냐. 이제 더 많이 안 빠지고 바닥이 확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수급적 측면에서 이유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지분율이 예전에 38% 정도 됐다. 거의 30%뿐이 안 되거든요. 지금 꼭 깨지려고 그래요. 계속 팔고 있습니다. 계속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매도의 규모, 매도의 강도가 약해졌죠.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관도 계속해서 팔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연기금이 계속 팔았는데 연기금의 매도 역시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여러분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언제부터 팔았는지 한번 추정해 볼 수 있겠어요? 연기금이 삼성전자를요? 작년 1월부터 판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작년 1월이 최고점이었습니까? 그때부터 팔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수급을 보시면 연기금은 삼성전자를 2020년 6월부터 팔았습니다. 재작년? 네, 재작년부터. 정말 오랫동안 계속 팔고 있는 겁니다. 즉 그만큼 국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대형주나 그리고 전체 지수에 대한 매도, 소위 패스분 매도들이 지속해서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 매도의 강도가 상당히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내려갈 때도 크게 내려가지 않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거거든요. 많이 맞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상승 변호성은 클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래서 약간 침체 분위기로 들어가면서 변호성도 축소되고 종목별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형적인 개별 종목상세가 되고 투기적 거래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투기적 거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거래가 나오는 것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시장이 상투를 쳤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시장이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다른 시장을 전체적으로 견인할 주도 주체나 아니면 주도 섹터가 없을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IT 쪽에 약 한 2주 정도를 보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걱정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시장을 가만히 수급을 보니까 IT 약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이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중소형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중소형주 하는데 어느 정도 작은 규모가 되거나 또는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조그만 것들을 쉽게 살 수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를 사긴 사야 돼요. 대형주들이 IT나 2차전지 이쪽이 많은데 이쪽이 좀 상대적으로 약하고 또 2차전지는 최근에 올라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대형주 내에서 대안을 찾는 것이 눈에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자동차나 게임이나 자원개발이나 보험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중대형주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거래가 실리면서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종목도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든 주식형 펀드들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다른 쪽을 찾아서 대형주를 찾아서 찾아서 수익률 게임을 벌어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장의 수급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게 이번 4월에는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를 주로 거래하든 조금 그래도 규모가 있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소형주를 갑자기 가기는 좀 그렇고 중대형주 중에 대안을 찾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런 표현을 왜 드리냐면요. 종목들이 한 종목만 오는 게 아니고 여러 종목이 두루두루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오르는 대형주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런 것들을 보면 수급의 이유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 또 탄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시하는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올해 1분기에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설비 투자가 작년에 비해서 반토막 났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설비 투자가요? 네. 이건 좋지 않은 뉴스죠. 1분기에 54개사의 설비 투자가 약 3.7조 정도로 지금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작년 1분기에 8조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업들이 설비 투자에 지연이 되거나 망설이고 있느냐. 이것은 시장 금리가 급등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원자이자 가격이 급등하고 불확실한 경기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지금 주춤하고 뒤로 물러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분기에 설비 투자에 대해서 좀 규모가 큰 것만 말씀을 좀 드리면 LG노텍이 광학솔루션의 1조, 기판 소재의 4,130억, 글로비스가 2,541억, SD바이오센서가 이건 키트, 진단 키트 때문에요. 1,880억, 심텍이 1,070억 이 정도인데요. 이렇게 몇 가지만 가더라도 꽤 규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들은 정말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설비 투자가 지금 1분기에 없다라는 거죠. 이 설비 투자 부분은 우리 경기 지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설비 투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전반적인 경기의 지표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몇 주 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올해 전망 얘기를 드리면서 올해 전망에서 설비 투자를 굉장히 낮게,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올해 기대를 하는 쪽은 건설, 건설 투자를 전망을 좀 높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갑자기 생각나서 그것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우리 기술특례 상장 있잖아요, 코스닥에 있는. 이게 참 말이 많고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기술특례 상장이라 하면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서 수익성이나 상장 요건이 좀 미흡해도 예외 적용을 하면서 상장하는 기업들입니다. 이게 2005년도에 도입이 됐고요. 코스닥에 현재 151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특례 상장한 기업들이 얘네들은 기술력에 의해서 성장에 의해서 상장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있어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 거래 정지가 되거나 상장 폐지가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상장 폐지 우려가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 이건 손을 봐야겠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했고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 8월부터 새로운 평가 모델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고요. 어떻게 좀 바뀌었냐면요. 업종별로 지금 거의 일관되게 했는데 업종별로 특성을 반영해서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새로운 평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나오겠죠. 이 눈소리를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시장에 스타트업 기업이나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성장을 하지 못하고 멈춰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장할 때 IPO 할 때부터 정말 탄탄한 기업들을 잘 골라내서 그런 기업들이 성장했을 때 우리의 투자 수익률도 높아지고 시장의 퀄리티도 좋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뉴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적용받으면서 기술특례되는 향후의 기업들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조금 더 시작해서 좋은 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대화도가 에코프로비엠이었습니다. 뉴스 많이 보셨죠? 에코프로비엠이 어제 상승, 최근에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 시가총의 1위가 됐습니다. 셀트리온 3사가 시가총의 계정에 높았죠. 그런데 에코프로비엠이 1위가 됐는데요. 유부상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거 지금 관심 있는 분도 많고 그래서 향후에 또 이런 유사한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는 비율이 0.056% 아주 크지는 않죠. 0.056%예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보통 우리나라는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0.056이니까 100주에 5주이죠. 0.05니까 5.6주죠. 유상증자를 발표했고요. 이건 기준일이 5월 10일이고 상장일은 7월 7일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무상증자 같이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유무상을 같이 발표하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4월, 5월에 올해 이런 기업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이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좋지 않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유보금이 많거나 실종은 계속 좋은 이런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유보금이 높거나 이런 기업들이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무상증자는 300% 발표했어요. 한 주에 3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 기준일은 6월 28일이고 무상증자의 상장일은 7월 15일입니다. 유상증자의 총 5천억 중에서 20%는 20%인 천억을 우리사도조합에 배정을 하고요. 배정을 하고 발행 신조는 약 161만 주인데 발행 주식이 약 7% 되고 발행가기가 31만 300원인데요. 지금 42만 원인가요? 42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지금 아래에서 지금 발행가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유상증자를 발표했을 때 유상증자의 발행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져요. 주가가 좀 떨어져서 그다음에 발행가격이 다중이 수정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고요. 그리고 유무상을 같이 발표했습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영리하게 한 거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의 우리가 여기 시사점이 있는데 하나는 유상 기준일이 5월 10일입니다. 그런데 5월 10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일이니까요. 가지고 있으면 이제 유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상을 받고 기관들이 팔거나 유상 받은 사람들이 매도하는 경우가 많거나 그 전에 매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곧바로 6월 28일 날 무상증자 기준일이에요. 못 팔게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유상에서 받았고 무상증자로 300% 한 주에 3주를 받는데 이 사이에 보통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무상증자 받으려면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신주 받아도. 신주 받아도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신주에도 무상권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상증자를 발표하면 보통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무상증자를 같이 발표함으로써 주가를 잡아두는 이런 발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유상증자의 상장일도 제가 7월 7일 무상증자 상장일 7월 15일에 써놨는데요. 상장일 되면 그때부터 팔거나 아니면 그때까지는 주가가 올라와서 파는 이런 주가의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상을 하고 그다음에 무상을 발표했기 때문에 주가가 유상 발표 때문에 곧바로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아닌 것을 잡아두는 그렇게 지금 이번에 유상 발표가 됐고요. 투자금도 확보하고 주가도 유지시키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유상증자의 발행 금액 5천억 중에서 20% 이게 최고 한도입니다. 우리 사주죠. 우리 사주에 1천억을 배정을 했어요. 이 얘기는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사주의 조합의 최고치로 배정을 했다는 것은 직원들의 뭐라고 해야 하죠 이걸? 북류고생? 북류고생이라는 표현은 정확히 좀 그렇고 직원들을 위한 어떤 환원 정책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 되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뭐 스탑옵션이나 이런 게 아니고 돈 주고 사야 되는 거니까 돈 주고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낮은 가격에 사는 거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 사주에 매정을 많이 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무상을 또 받게 되겠죠. 무상 조합도.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이 향후에 사실은 유무상증자나 이런 것들이 주가에 단기적인 움직임을 주지만 결국은 에코프로비엠의 이익 성장이 향후에 주가를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하면서 이런 행위를 하면서 에코프로비엠이 전체 주주들 또는 직원들 우리 사주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중간에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유상증자나 무상증자가 됐을 때 주가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더라 과거에 이런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향후에 에코프로비엠이 아닌 다른 기업들이 유상증자나 하거나 무상증자나 하거나 유무상증자 하거나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럴 때 거기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렇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상증자 300%라고 하면 한 주 가진 사람한테 이게 세 주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 주 가진 사람이 세 주를 더 받는 거예요? 세 주 더 받는 거죠. 세 주를 더 받는 거. 그게 이제 300%예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권리를 하게 되죠. 무상 권리를 하게 되죠. 그럼 이제 난 한 주 있다가 네 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 40만 원짜리가 가격이 떨어지나요? 그렇습니다. 떨어지죠. 정확히 떨어져요. 무상증자는 권리락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죠. 통상적으로 성장 기업은 권리락이 되고 나서 오르는 경우가 훨씬 더 확률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어제 상승을 하고 자동차 부품 수가 올라왔어요. 슬슬 바닷건 뭐 사... 그렇습니다. 어제 제 기아의 이번에 판매에 대한 보고서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현대차가 입은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 뉴스가 지금 계속 나와 있는 상태고요. 기아가 유럽에서 어떻게 선방을 했다는 뉴스 어떻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볼 때 자동차의 반도체 칩으로 인해서 절대 수치가 떨어지는 건 맞지만 수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생산 수량이, 판매 수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완성차 및 자동차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뉴스들이 어시피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GM과 혼다가 정기차 개발, 공동 개발, 파이내스 타임즈에서 정기차 공동 개발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GM하고 혼다요? 네. 그런데 거기에 타이틀이 밑에 내용을 읽어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약 3천만 원 선호에 저렴한 가격의 전기차 출시를 위해서 기술 제휴 및 공동 생산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왜 그랬냐. 테슬라를 목표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저가의 좋은 전기차를 만들어서 테슬라하고 한번 경쟁해보겠다. 그래서 GM과 혼다가 기술 제휴를 하고 공동 생산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GM은 LG 앤솔이죠? 배터리가요? 배터리. LG 앤솔이지. 모르겠어요. LG 앤솔이죠. 제가 더 궁금해 드리겠습니다. 저가로 가면 LG 비싼 배터리를 써야 되나?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LFP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LG 누군데 저 LFP 하니까. 하긴 하지. 그렇게 아마 또 가지 않나 싶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